답정너 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답정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답정너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슨 종 무슨 종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무리를 가리켜서 상대방에게 질문은 하기는 하지만 결국 자신의 칭찬이나 자신을 편들어준 답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답정너족이라고 한다 합니다 답정너는 줄임말인데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래서 답정너 이렇게 중간중간에 첫 글자 중간 글자 이렇게 해서 답정너라고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답정너는 두 가지 부류 첫 번째 부류는 시험령 시험령의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엄마나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럼 어떤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 살쪘지? 라고 물어볼 땐 어떤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아니 아니 솔직히 당신 같은 날씬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런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 부류는 자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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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정너의 두 번째 부류 자랑형 외우세요 상대방의 질문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자신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부류를 자랑형 답정너적이라고 합니다 이 자랑형은 크게 외모 부분과 능력 부분으로 또 이게 세분화된다고 하네요 먼저 외모 부분 자랑형은 나 170cm에 48kg 그러면 살쪘죠? 여자분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170cm 키에 48kg 그런데 살쪘다 살찐 거 아니냐고 이렇게 자기 칭찬해 달라는 거죠 또 뭐 나 44사이즈 원피스 입었는데 딱 맞아 살찐 거 같아 이렇게 외모 자랑형 남의 능력 자랑형 부류는 남자 너희 서론을 연봉 5천만 원 받으면 나쁘지 않은 수준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토익 950점 받았는데 취업할 때 불이익 혹시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참고로 토익은 990점이 만점이라서 950점이 거의 만점이거든요 이렇게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답정너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렇게 세상적으로 답정너의 상황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영적인 측면에서의 답정너 상황이 등장합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는 대속 제물이 되셔야 했던 그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모습과 반응을 보였고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겟세만의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겟세만에는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의미가 뜻이 있습니다 겟세만에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동산이 겟세만의 동산이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그런 올리브 나무 과수원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의 견해를 피력합니다 32절에 보면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8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구부 요한을 제외하고 물론 가론 유단은 먼저 이미 갔고 8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겟세만의 동산 입구에서 여기에 앉아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상황은 예루살렘의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미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극박한 상황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그런 상황 극박한 상황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길만이 이 절박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만의 동산을 이제 오릅니다 본문 33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8명의 제자들은 입구에 먼저 앉혀놓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만의 동산을 더 올라가서 이 세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그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 십자가의 그 잔인한 처형 그 죽음에 대해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아버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도 물론 힘든 죽음이었지만 더 슬프고 힘들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죄를 가장 싫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 세상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힘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마음이 괴로우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 제자 베드로 야구부 요한에게 깨어있으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곧 이제 도착할 겟세마야 동산에 도착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가론 유다와 로마의 군사들이 자신을 체포하러 올 그때까지 기도에 전념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서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박해와 고난을 맞이할 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의 닥쳐올 그 박해와 고난을 맞이할 때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므로 예수님처럼 승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할 수 있으시다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즉 십자가의 처형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사명인을 성취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실 만큼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 보금에는 예수님의 땅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으면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견뎌야만 하는 그 고통과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단절 하나님과의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과의 단절과 죽음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육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충분히 끔찍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영적인 순환의 잔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길을 이제 당당히 걸어가겠다고 기도 가운데 기도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명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누가 보금에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예수님의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에 제자들은 마음이 슬펐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슬퍼하다가 피곤해서 잠이 든 것이죠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더라도 수제자인 너만큼은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였던 베드로는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도 깨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저렇게 힘들게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깨어서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같이 독려해서 기도를 독려해야 하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리더였다라는 것이죠 왜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예수님 38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의 의미로서의 시험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유혹의 시험 예수님이 이제 곧 제자들에게 닥칠 유혹이라는 시험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도로 무장해야 깨어있어서 기도로 무장해야 함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에게 닥칠 유혹은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거나 무서워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같이 잡힐까 봐 도망치거나 또는 너도 저 예수 한패지?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의 시험이 이제 곧 닥친다는 거죠 때문에 제자들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해야 했습니다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라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 제자들 스스로가 기도하기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군병,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야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하고 구원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제 곧 닥칠 강력한 유혹의 시험은 자신들이 그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나 다 예수님한테 속았네 라고 그런 생각이, 생각의 유혹이 이제 곧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상상했던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뿐이 예수님이심을 그런 예수님으로 기대했는데 십자가에서 침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속았다는 생각에 그 유혹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슬픔과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르러 따른 것이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생각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지냈던 제자들도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결과 그 절박한 상황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결과 여지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난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절대 저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유혹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가 충분히 이유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정이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고 눈이 천근 만근이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로봇도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예수님이 그것도 이해 못 해주시면 섭섭하죠 예수님 라고 변명할 수는 있겠죠 핑계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그런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도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피곤함을 모를 리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피곤함을 모를 리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때니까 그 상황은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때가 때인 만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절박한 상황인 만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릴 테니까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것 같으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와 유혹의 시험의 파도에 휩쓸려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산산히 부서져버리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겠다고 했지만 피곤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멀리하게 되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게스만의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잘 무장된 그런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잘 무장돼 있으면 기도로 무장돼 있으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